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평생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들 체제가 바뀌게 되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입 닥치고 그냥 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내부에서 반항하든지 반항은 하기가 힘들죠. 이제는 홍콩 그 좁은 여러분들 도시에서 반항해가 여러분들 어디로 숨겠습니까? 곳곳에 다 cctv가 있고 한데 옛날하고 여러분들 586 운동권들이 독재에 한가할 때 여러분들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다 cctv가 있는데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오늘 홍콩 시위주역 아그네스 차우 캐나다 망명 요청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원래는 12월 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러분들 법정에 서야 됐던 그런 모양입니다. 아마 이제 보니까 홍콩 공안당국이 아그네스 차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나왔을 때 이제 중국 본토로 데려가 가지고 중국의 발전상들을 보여주고 본인이 캐나다에 유학을 좀 하고 싶다 하니까 그냥 본인들이 내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친공상당 쪽에 서면 선전효과가 크니까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용을 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 공부하는 중에 평생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더는 하기 싫은 것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고 중국 본토로 갈 것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병들이 내 몸과 마음을 매우 불안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도쿄tv와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많이 알리던 조슈아 윙.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양반 아그네스 차우 두 사람입니다. 아마 캐나다에 이제 막 공부를 하던 차에 아그네스 차우가 일본tv하고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 홍콩의 자유언론에서는 홍콩의 친민주화 활동가 아그네스 차우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일본tv에 나와 가지고 나는 홍콩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홍콩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일본 방송에 나와 가지고 한 이야기인데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홍콩에 대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차우는 여권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으로 중국이 이뤄낸 놀라운 성취를 배우기 위해 경찰관 5명과 함께 중국 본토로 가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유를 하기 위해서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이에 경찰하고 여러분들 차우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이용하려고 했고 차우 씨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캐나다로 떠난 거죠. 월요일 아침 경찰은 성명을 통해서 차우 씨는 앞서 경찰에 유학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증거로 입학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콩 경찰은 여행 증명서를 그녀에게 돌려주고 보수금을 12월까지 연장했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보냈겠습니까.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또한 에그나스 차우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콩에 체포될까 봐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경찰이 이른 아침에 내 집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늘 상상했습니다. 집에 침입해 특정한 혐의로 나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차우 씨는 앞으로 홍콩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노력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콩에 대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여러 가지 선택폭을 높고 그렇게 결정해야겠죠. 사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는 거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홍콩의 대표적인 그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통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거기를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잘 생각해가지고 지금 20대 말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체제가 바뀐 거 아닙니까 홍콩이라는 나라가. 뭐 남의 이야기지만 참 우리가 깊게 뜨뜨려야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엘버트 허시만의 책이죠. 원래는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한 겁니다. 엑시트, 탈출, 보이스, 항의하고 그다음에 로얄티 간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나 국가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구성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국가의 체제가 바뀌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냥 나가거나 항의하거나 아니면 뭐죠. 그냥 입 다물고 충성하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대다수의 홍콩 시민들은 그냥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로얄티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생업에만 종사하는 걸로. 선거 부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딱 장악하게 되면 아주 극소수의 여러분들 활동가들은 한국을 떠나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로얄티를 그냥 보일 겁니다. 그냥 입 다물 거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1980년의 짧은 봄 5월하고 같은 겁니다. 이런 방송을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할 수 없는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서 일당 체제 실질적인 일당 체제를 거축해. 그래서 이런 홍콩 시위 사례를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우리하고 여러분들 관련이 있고 시사적인 거죠. 국가의 체제가 변했을 때 구성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을 보이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엑시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로얄티. 그냥 정치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북한 체제지 않습니까. 보이스 항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거죠. 그러나 그 항의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지금 방송 여러분들 환경도 마찬가지 하면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불안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건. 그러니까 그냥 어항 속에 국민들이 다 갇혀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예를 보신 분이 오늘 한 분이 홍콩은 청년들이 저항했지만 한국보다 나았습니다. 홍콩 청년들은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1980년이나 1970년대하고 너무 다른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it 기술이 워낙 발전해 가지고 골목골목까지 뭡니까. 사람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저렴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모든 체제가 다 정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제가 넘어가게 되면 옛날처럼 그래서 저는 중국 공상당이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오래. 반응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하고 마찬가지. 북한이 100년 가지 않습니까 100년.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지도 완전히 촛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저항을 못 하지 않습니까. 딱 제압을 해 가지고. 그런 체제가 여러분들 지금 80년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중국이 개발한 인민을 통제하는 방법에 관한 그런 신기술들이 다 활용이 되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정치인들은 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번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구비가 된 거죠. 선거는 it 기술을 이용해 조작하면 되고 인민과 국민은 it 기술을 위해서 얼마나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홍콩 사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